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투자를 망치는 4가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동학게임의 스승이라고 불리시는 박세희 저자님이 쓰신 책이구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르는지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식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 그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망치는 4가지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 아래 국가에 걸어놓는다. 체결이 안되면 그날 매수를 포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뭐 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뭐 3만 5천 5백원인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야지 라고 점 찍어줬다가 3만 5천원에 놓는거죠. 500원 정도의 갭이 있는거죠. 근데 가격이 안떨어지고 그냥 장이 끝나버린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현재 가격보다 좀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현재 가격보다 낮게 좀 매수 주문을 놓는 경향이 많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박세익 전사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매 방식으로는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세장이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지금 시장값을 낮게 매수 주문을 내놓는다는 것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주식들,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들은 매수자가 많아서 가격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좀 낮게 놓으면은 당연히 거래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나 얼마 안 있어서 계속 지속도 상승한 경우가 많은 거죠. 몇몇 무책임한 주식 전문가들은 어떤 좋은 주식들이 있으면은 빠지면 사세요라고 말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말이 얼마나 비겁한 거냐면요. 그러다가 이 주식이 그 가격까지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사라고 추천드렸었죠? 이렇게 말하고 빠지면은 아 제가 이 주식 빠진다고 그랬죠? 빠지면 사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지면 사세요라는 주식 전문가들의 말들은 굉장히 비겁한 말이다 라고 박세희 전문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도 호가에 걸어놓았는데 체계를 됐다. 매수 호가죠. 35,500원짜리를 35,000원에 딱 걸어놨는데 운이 좋게 체계됐어요. 그럼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오히려 하락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질 때가 돼서 빠지면서 내 낮은 매수 가격에 거래가 체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뭔가 밑에 걸어두는 매매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지 못한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내가 산 주식이 빠지는 경우는 여기에 바로 이유가 있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그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걸어놓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정말 좋다. 이 주식에서 확신이 있다. 이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좋은 에너지 갖고 있는 주식이라면 그냥 그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그게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좋게 본 주식이 가격에 빠져서 내가 한참 낮게 내려놓은 가격에 체계를 댔다? 이러면 오히려 그 에너지는 이제 상승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하락 분명 초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매도는 항상 위에 호가에 걸어놓고 판다. 안 팔리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위에 걸어놓는다. 이건 아까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는 살 때였다면 이번에는 팔 때입니다. 팔 때는 우리가 항상 35,500원짜리 현재 가격인 주식이 있다면 우린 이거를 36,000원에 항상 걸어놓죠. 그것보다 위가격이 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36,000원에 놓으면 현재 가격보다 500원 높으니까 내가 이익을 보는 같은 기분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도라는 것은 시장가에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는 매수보다 더 기회가 적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보다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위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팔 때는 항상 지금 시장가에 바로 내가 팔기 결심했다면 그렇게 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걸어놓은 매도준민이 체계됐다. 3만 5,500원 현재 가격인 주식을 내가 팔려고 마음 먹고 3만 6,000원에 내놨는데 운 좋게 팔렸다.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대체로 그때부터 상승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매도가가 많았던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올라간다. 이러면 상승 에너지가 강한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타고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수들, 프로들은 전고점 매물을 돌파할 때 매도가에 걸린 매물들을 공격적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할 때는 그것보다 좀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할 때는 현재보다 좀 싸게 판다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체결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좋은 주식들을 사거나 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10% 수익 나면 무조건 팔고 마이너스 10%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손절배 원칙이라고 정해놔서 나는 10%가 먹으면 팔아서 이익 챙기고 마이너스 10% 손실 나면 손절배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격언 중에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이 난 주식을 계속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서 그 주가 상승하는 그 상승의 이익을 끝까지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손실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이제 내가 생각한 반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얘기인데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는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는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과도한 매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고 팔 때 세금 내죠. 그것들이 다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종리대표님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이런 맥락이에요. 우량주 주식들 좋은 주식들을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그 이익이 발생하는 그 큰 폭들을 끝까지 먹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 사고 테슬라 샀어도 내가 10% 잊은하고 팔아버리면 그 주식이 10배가 오르든 20배가 오르든 간에 나는 10% 잊은 보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습관 이익 나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 나는 주식을 물타게 한다. 그리고 본전 나면 판다. 많은 사람들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우리가 보통 A, B 주식이 있을 때 A가 10% 수익이 나고 B가 마이너스 5% 손실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A를 10% 수익 났으니까 이걸 팔아서 B 마이너스 5% 손실 난 것을 물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B가 물타게 해서 본전이 오면 파는 매매를 한단 말이죠. 이래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피터 레인치가 이야기한 꽃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는 매매 방법이란 거죠.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이 되는 거고 잡초라는 것은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꽃을 꺾는다. 수익이 난 걸 팔아서 잡초 손실이나 주식을 산다. 이 매매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기업이나 경기 사이클이 도래해서 턴어라운드 시작된 기업들은 한 두 달 만에 50% 100% 급등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10% 20% 손실이 나면 10% 20%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기 바닥을 기고 있는 것 오르지 않은 주식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극대화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을 팔아서 나쁜 주식을 사는 결과가 낫는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는 걸 계속 가져가시고 손실이 나는 걸 파셔야지 반대로 수익이 나는 걸 팔고 손실이 나는 걸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꽃을 꺾어서 자초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A라는 편의점과 B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A라는 편의점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B라는 편의점에서는 마이너스 500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A라는 편의점을 팔겠어요? B라는 편의점을 팔겠어요?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걸 정리해야죠. 그렇죠? B라는 편의점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편의점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수익이 난다. 이 주식에서. 그럼 이걸 계속 갖고 가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A, 수익 잘 나는 편의점을 팔고 손실이 나고 있는 B를 계속 여기에 투자하고 이걸 계속 보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가 돈을 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망치는 네 가지 잘못된 습관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들은 저도 많이 하는 실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투자 습관 네 가지를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면 그 주식이 막 올라가고 파시면 그 주식이 막 떨어지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습관, 투자 습관들이 투자에 항상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잘못된 습관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바로 오늘부터 투자에 반영하셔서 잘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